나 회계사야 내 남편이 말하기는 좋았는데 이 남자분이 그렇게 유흥업소를 많이 다녔대요 능력도 있지 남자가 의무도 괜찮지 이 34살의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게 마음에 드진 않았겠죠 아이가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아이 때문에 헤어져 재혼은 난이도가 초혼보다는 X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대표님, 결정사에서 이혼 이력이 있으면 확실히 매칭이 어려워지는 게 맞나요? 이걸 재혼이라고 하는데요 재혼도 재혼 나름이지만 아이가 있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아이가 외국에 유학을 가 있거나 아이가 그냥 스무살이 돼서 커버렸거나 아니면 전 배우자가 양육을 그냥 해서 아예 나랑 안 보고 살거나 이렇지 않는 한 아이가 있으면 재혼도 힘들죠 아무리 그 여자, 그 남자가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초혼보다는 매끄럽진 않지 근데 쉽지 않다는 거지 불가능하진 않아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재혼 사례도 무수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방송에서 재혼에 관련된 프로그램 나는 땡땡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지 저희도 재혼 문의가 엄청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혼 여성에 대한 사례를 좀 몇 가지 풀어 볼게요 재혼 여성의 스펙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자 나이는 34살이고요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 연봉도 뭐 5천 중반대 정도 되고 외모는 되게 평범하고 부모님은 노후 준비되어 있고 자산은 뭐 1억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자녀가 없습니다 이분의 혼인 기간은 1년입니다 이혼 사유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전 배우자의 계상적인 행동과 외도입니다 남편의 직업이 회계사였어요 조건 엄청 봤대 자기가 엄청 봤는데 결혼 준비부터 좀 힘들었나 봐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너가 해다 주면 안 돼? 부터 시작해서 회계사다 보니까 얼마나 계산을 빠삭하겠어요 아니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하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지 이 여자가 나중에 남자분이 이혼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회계사 정도인데 너 아니어도 난 어리고 이쁜 여자 만날 수 있었어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기는 좋았대 나 회계사야 내 남편 이렇게 말하기는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자분이 그렇게 유흥업소를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에 바람까지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례죠 그래서 이 여자분 저한테 와서 바랬던 게 뭐냐면 언니 저 이제 직업 안 봐요 저만 사랑해줄 수 있고 바람기 없는 남자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놨어 그 사람이 스펙에 집착하지 않아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래서 제가 소개한 남자 첫 번째 분은요 나이는 좀 많았어요 44살 근데 이분은 초혼이었습니다 직업은 중소기업 부장 연봉은 한 7천 정도 되고 학력은 지방 소재 4년제 키는 173 정도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 노후는 대략 되어 있는 정도인데 아주 유복하진 않음 자산은 서울 소재 빌라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남자분한테 여자분이 이러이러해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어떠냐 근데 재훈이다 했더니 아 뭐 한번 만나보죠 사람 뭐 만나봐야 아니까 라고 쿨하게 하셔서 이제 만남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여자분이 남자가 초혼인데 나를 만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만남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만남을 하고 나서 여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이네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참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남자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많았는데 여자분이 내려놨다고 했는데도 나이 때문에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뭔가 못 내려놓은 거야 제가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일단 두 번째 남자 만남 해봅시다 라고 해서 소개했던 이 두 번째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분은 같은 재혼이었는데요 남자분 나이 39 직업은 사업 수입은 월 천 이상 학력은 4년 재조리고요 키 175 부모님 노후 준비되어 있고 남자분 집도 하나 해놨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처의 사치입니다 스펙만 봤을 때 이 남자가 훨씬 낫죠 재혼인데 그래서 만남 했어 근데 이 여자분이 딱 만나고 나더니 이분은 좀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앞에 부모다 좀 이기적인 성향 좀 살잖아 돈도 좀 벌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자분이 느끼는 게 좀 갭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몇 번 만나긴 했는데 만나다 보니 이 남자도 그 전남편처럼 약간 이성을 만나는 거에 좀 거리낌이 없었다나? 그런 좀 자유로운 느낌이 있더래 그리고 남자가 돈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 같은 느낌? 사업하다 보니까 유흥업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돈이 있다 보니 여자들이 옆에서 가만 두겠어요 생긴 것도 괜찮은데 그렇다 보니 여자가 만약에 자기가 초원이었다면 이 남자랑 만났을 거 같아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언니 저 처음 만났던 그분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했죠 만남을 다른 여자분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만남을 하게 해 드렸고 두 분이 거의 1년 넘게 교제를 하시다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4살에 재혼 여성분이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나이 무조건 10살 이상으로 봐 네가 초혼이어도 지금 힘들어 근데 재혼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알겠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두 번째 39살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보니 자기가 괜히 쫄리는 거야 왜냐면 나이적으로 봤을 때 남자도 외모 관리가 잘 돼 있지 그렇다고 이 34살의 여자분이 동안이거나 이건 아니었거든 근데 이 39살에 재혼 남은 되게 동안이고 잘생겼어 능력도 있지 남자가 의미도 괜찮지 그럼 이 39살에 재혼 남은 이 34살의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겠죠 왜냐면 이 39살에 재혼 남은 거의 30대 초반의 여성이나 또 20대의 재혼이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만났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똑똑하다 보니까 그걸 만나면서 본인 이상현 조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다 내려놨다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초혼의 남성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의 따뜻함 그리고 이 여자분이 그걸 인정했어 난 어찌 됐건 재혼이잖아 하지만 결혼이 처음이 이 초혼 남이 나를 택해줬다는 그 고마움 그래서 두 분은 애 낳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초혼이 나던 분이 이 재혼 여자와 만나서 결혼까지 결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자분이 스펙이 괜찮았잖아요 약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남자분도 능력이 그냥 아주 좋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들만 만나다가 여자분들이 약간 돈을 많이 안 쓰고 그랬나 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좀 크신 분인데 이 재혼녀는 어때? 돈은 잘 썼거든 남자한테 깨어있잖아 어찌 됐고 한 번 갔다 왔으니까 그런 마인드가 마음에 들었던 거지 재혼인 거 빼고는 여자의 직업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여자 하는 행동 이런 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서로 니지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자녀 계획이 굉장히 일치했어요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아까 그 말씀드린 두 번째 자유로운 용어는 아이 생각이 없어 이런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초혼이신 남자분이 이혼 사유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만나다 보니 진짜 사유가 그쪽인 거 같다라는 거지 남자분 왜냐면 이혼 사유로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셔도 그 이혼 사유를 자기 입장에서 좋게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나 보니까 진짜 전 남편이 좀 많이 계산적이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이 더 안타까웠다고 해요 자기가 만난 재혼녀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니까 좀 더 안심을 하신 거죠 그러면 재혼인 것도 왜 이혼했는지 사유가 되게 중요하죠? 아우 중요하죠 그 이혼 사유 때문에도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만나다가 야 너가 그래서 헤어졌다며 너도 그래서 헤어졌다며 이걸로 또 헤어져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재혼 매칭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해놓고 그래서 아이 있는 사람 해주잖아 나중에서 아이 때문에 헤어져 꼴을 못 봐요 아이 있는 꼴도 남의 아이 꼴 볼 수 있어? 솔직히 보기 힘들 것 같아 보기 힘들어 내 자식 꼴도 보기 힘든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여자들을 또 싫어하냐면 전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어도 만나야 되잖아 엮이잖아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은 차라리 본인이 키우고 있는 남자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전배우자랑 엮이는 것도 싫은 거야 남자들은 되게 단순하잖아 근데 여자는 생각을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거야 아이만 만날 게 아니라 아이를 만나면서 전 와이프도 보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혼이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재혼은 난이도가 초보다는 진짜 다섯 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재혼이신 여성분들이 있다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만의 강점이 뚜렷하거나 이상형에 대한 조율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분 만남 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은 절대 흠이 아니고요 요새는 진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재혼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